대전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당일에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왕복 이동 차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전화로 투표소 방문을 알리고 투표 확인증을 받아 운전원에게 제출하면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